자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야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빵 하하하하하하 아 왜 다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대신 실속도 찾아야 돼 선수로 즐겁게 재미롭게 잘 배우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앞에 사는 장면이 그는 안쪽으로 내 위치에 가라고만 가지고 스텝이 뭉쳐서 보이고 무언가 없는 상태에는 잘못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한 번씩 모거리에 다 붙이고 나가면 안돼 강연산 앞봉소 선수로 모여 선수로 왔어요 도대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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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꼭 잡고 일쳐있어 공 꼭 잡고 일쳐있어 나와서 쓰는데 자세가 다 공들이야 자기 어깨 넓은 만큼 차별 자세에서 가볍게 그런거 약한만 살짝만 적으면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자 이제 이쪽 줄에 있는 사람 야 여기 왜 안 들어오니까 자세 정확하게 자세 잡고 따뚱 그만큼 고기와 줘요 솜을 와서 오는 계좌에 손을 고! 오케이 테이프를 잘 잡아 좋아 베루 잡고서부터 똑같아 소금을 잡듯이 손바닥을 맞춰서 집으로 들어와서 싸른다는 느낌이에요 도와야죠 수고하지 말고 안 들어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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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